자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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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하는 고양이 탄이 어디 갔다 와요? 한국천 운동학원에 우와우 탄이 하나 둘 달릴까?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탄이 너무 힘들까? 이제 쉬었다 갈까? 하나 둘 셋 넷 우와 이번 길을 갔다 왔어요 탄이 이제 안고 갈까? 으차 으이쉬이 아이고 고생했어요 불타니 고생 음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안녕